인트랜시티브 인트랜시티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억울티브 여기 지금 여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티브 그 다음에 언 억울티브 여기 억울티브 그 다음에 언어큐저 언 언어큐저티브 그럼 어큐저티브도 있지 않냐? 어큐저티브는 맞아요 이건 타동사예요 타동사 대격을 주지 않는 거니까 언어큐저티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사라고 했을 때 하나가 미들 미들도 자동사죠 중간동사 중간동사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크게 미들 동사가 별도로 타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티브 안에 포함된 그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뭐 미들을 바로 빼내서 이렇게 해내도 돼요 왜냐면 미들의 특징이 워낙 속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억울티브하고 그 다음에 언어큐저티브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지 한번 설명할게요 이 두 가지 이거랑 얘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뭐가 비슷하다면 이 동사 주어가 동사 뒤에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의미역을 받아요 팀의 의미역을 받아요 에이전트가 아니죠 얘가 일로 이동해요 이게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어 동사 MP 동사 이렇게 있지만 얘가 동사 뒤에서 즉 목적어 자리에서 이동을 해가 주어 자리 이동하고 에이전트가 아닌 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이 두 개를 억울티브하고 언어큐저티브 같은 것을 그냥 요렇게 언어큐저티브 가로하고 억울티브 요렇게 써 놓는 책도 있어요 그냥 요렇게 또는 억울티브 요렇게 해서 왜냐면 공기 이 공통점이 너무나 메인이기 때문에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서 설명이 나오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트랜스티브의 카운터파트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겁니다 롤 같은 거 롤 같으면 MP가 굴러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A가 굴린다 MP를 굴린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두 개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얼굴티브 동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언어큐저티브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카운터파트가 없죠 그러나 얘는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옛날에 시험에 대열삽입이 가능하죠 대열동사 그 다음에 MP 이 MP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구조가 이제 가능하죠 얘가 어글티브는 그렇게 안 되나요 어글티브는 그렇게 안 돼요 언어큐저티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